마루가메 세면부터 어때? 네, 어떨까요? 아, 티비는 아마도 모르겠지만 어딘가도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밥과 먹어보자 면이 다른거 아냐? 맛있어 이거 훨씬 맛있다 부각새우 덩어리 훨씬 맛있는 거 같아 면발도 쫄깃하고 맛있게도 오차는 맛있어 이게 맛있지? 알아서 바꿔 그러면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책임자이지 뭐 근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네요 얇은 차돌베개가 들어있는데 튀김도 이 집이 마루가메 세면로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죠? 이게 부각이네 부각 어우 어우, 너무 맛있어 이 부각 튀김을 국물에 담그니까 훨씬 맛있네요 부드럽고 아, 진짜 음식이다 진짜 맛있다 약발이 시코쿠다 약발이 시코쿠다 음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럼 여기 먹고 바로 또 검색해서 찾아가 보자 제가 우동을 뭐 한국에서 당면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동 그러면 꼭 국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라면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뭐 프랜차이즈여든 전문 우동집이든 국물이 없는 지금 저희 아내가 먹는 거 같이 그런 우동이 많은 거에요 중국은 제가 워낙 국물을 좋아하고 우동 그러면 국물 그 맛에 먹기 때문에 항상 저는 국물이 있는 걸 시키는데 아, 오늘은 미스 양 와이프 먹는 거 시킬걸 아, 이것도 맛있었지만 진짜 아내가 먹는 게 진짜 10배는 더 맛있네요 무서워 무서워 두려워 아 끝 너무 맛있게 먹었다 자 빨리 이제 다음 장소로 가자 시간이 없었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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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자 우리 여기 이 카가와 현에서는 다 우동이야? 다 우동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다야? 아침 점심 티타임은 뭐 야식 뭐 우동이야? 야식도 우동이야 야식도 우동이야 하하하하하하 다 우동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류티 아 기무예요 기무예요 확실히 우동집 간판이 많이 보이네요 저희가 이 가가와 현에서 경치 아름답고 자연 좋은데도 몇군데 들릴 거긴 한데 사실 목적은 우동을 먹으러 왔어요 목적이 우동답다 우동 그리고 가가와 켠다따라 네 그리고 가가와 켠다따라 네 요동이 아니라 치킨웨이 아 그래? 아 치킨 파이 치킨 파이? 응 치킨 파이 별로 안 땡기는데 파이 파이잖아 파이잖아 파이 아 치킨 타이 모르겠다 아 치킨아 아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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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몰라 닭다리? 닭다리 맨날 먹었잖아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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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킨 파이 좋은거 짠거 짠거 짜다 차다 아니 차다는 발로 차다고 짠 그니까 짜다 다시 한번요 짜 어 그렇지 짜다 짜 짜다 그렇지 또 차다야 왜 자꾸 차다 그래 차다 차다는 발로 공을 차다 할 때 차다야 짜다 짜다 하하하하 전부 다 우동이야 뭐 그냥 가는데마다 다 우동이야 우와 하하하하 여기 오카센이라는 우동집인데 야 사람들 진짜 많네요 하하하 아 오客상이야? 응? 오客상? 하하하 어 ох 오케 오케 제가 아까 먹었을 때 국가게 국가게는 440원 이것과 기저유입니다 즐거워요 둘 다冷지만,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손님분이 이걸 주시네요 뒤에도 있잖아 아니 아까 그거 맛있었어 자기가 먹었던 거 그거 먹을래 여기 아주머니가 주문을 미리 받고 계십니다 손님들 주문 빨리 먹고 회전유를 높이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먹었던 그 집은 여기 로컬사람들, 지모토 로컬사람들이 와서 먹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였지만 여기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아까 주차장에서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디였지 또? 크라시키, 오카야마 어 맞아 맞아 괜히 뛰었다 여기 7시까지야 아까 막 뛰었잖아 우리 아니 보통 여기가 1시나 아니면 늦게 3시까지 하기 때문에 막 뛰어왔는데 여기 있는데 7시까지 한다 여기 휘어 여기 휘어 네 그리고 기저유, 휘저유 여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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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본약도 먹어도 돼? 여기 식구부 근영 유명해? 근영 너무 맛있다 뭐 어때? 있어? 쿤민이랑 질이 달라 이게 얼마야? 몰라 돈 갈려야 되잖아 근데 너무 맛있다 여기가 물론 편의점은 아니지만 일본 편의점에서 도댕 파는데 맛 괜찮거든요 백배 맛있어 백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토핑이 없어요? 네 아까 아내가 먹었던 같은 종류인데요 아까 이름이 뭐였지? 마루이치랑 여기는 오까센 오까센이랑 마루이치랑 비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까케 우동이에요 국물이 없어요 거의 차가운거고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완전히 도쿄에서 먹던거랑 차원이 달라 여기 면은 아까 그 집이 좀 더 쫄깃한데 여기는 면이 질깍한 굉장히 좀 깊은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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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더 쫄깃해 지금 영상 찍은지 30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더 쫄깃쫄깃해졌어요 면이 이건 뭐야? 시구와사 수다치 수다치가 뭐야? 아 레몬같은거? 응 칼이 많다 스파이야? 스파이야 신고구나 아 아 아 육사 안 해? 응 음 음 아 아 맛있어? 응 아 아 아 아 아 음 텐션가 있는거 음 음 맞아 맞아 아까는 좀 딱딱하게 텐션이 있었는데 쫄깃쫄깃 여기는 좀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한 응 음 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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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라고? 무슨 우동? 이거 기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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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음 음 음 음 음 음 ро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백배는 맛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맛있다 치즈유 우동이 훨씬 맛있었네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먹어봐봐 맛있겠다 고추가 더 맛있어 근데 여기랑 아까 아까 그 집이랑 어디가 맛있어? 똑같은거? 니 집이야 그 집이야? 아냐 뭘 안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저 양반이 잘 만드시네 진짜 어우 면 정말 너무 잘 만드신다 진짜 와 직접 면을 만드시는 걸 보면서 먹으니까 더 기분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와 왜 사람들이 시컥고 시컥고 하는지 알겠어요 우동하면 면이 차원이 다르네 오우 오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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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집을 내일은 아침에 우동을 기다려주세요 응 너무 맛있게 먹었어 두 집 다 되게 맛있었어 기다려도 빨리 돼 응 이제 빨리 가야겠다 응 사람이 많이 기다려서 급하게 먹고 빨리 갑니다 얼마야? 1250원 여기도 한 11,000원 밖에 안하네 오오 이 집은 손님이 얼마나 많으면 주차장이 저 건물 앞에 1주차장 그리고 여기 이 주차장이 3개네 3개 제2주차장 제3주차장까지 총 주차장이 3개나 있습니다 배고파요? 어 아니 배고파? 그래 가자 죽을 거 같아 배 터질라 그래 근데 너무 맛있었어 네 응 정리 좀 해줘 이거 우동 응? 우동면 좀 하듯이 말이야 우동처럼 말이야 응? 정리 좀 해줘봐 쫄깃쫄깃하게 정리해봐 아 이거 엉켜가지고 니가해 어디서 그냥 이상한 말만 한국말 배워갖고 니가해 오빠가 내가 항상 말하는거 아니 오빠가 말하는거 내가 니가해 니가해 그랬어? 아 그랬어? 어? 다? 보여주세요 아 아 지금 섬이 없는거 이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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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니가해 빨리 니가해 에 Student 시끄크 가가와 현에 있는 작은 바닷가 비치인데요 너무 예뻐서 차를 세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寒지 않나요? 안들어 안들어 이리와! 이리와! 새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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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동을 먹으려고 대단하다 진짜 저희들의 시코쿠에서 우동투어 세번째 우동집인데 지금 여기 일요일날 아침 9시 반입니다 이 우동집은 딱 토요일을 도니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딱 2시간만 여는 우동집이에요 야 근데 여기를 먹기 위해서 저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지금 차 20분 넘게 타고 달려왔는데 야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 마을의 주차장이 다 이 작은 우동집에 온 고객 주차장으로 변신했어요 마을이 다 보이시죠 와 이 집인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드시는구나 밖에서 여기도 홀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식당 안에 와 빨리 가야겠다 줄이 200m 넘는 것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으려나 11시까지 밖에 안 한다는데 여기도 여기서 한국사람로 라면 쥬메 해 볼까 그리고 이제 이미나에 다름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우리도 여기서 한국사일에 라면 쥬메 해 볼까 이러면 의미나이예요 의미나이예요? 여기 이름이 뭐야? 수사키 식품점 여기 근데 수사키 식품점 수사키 식품점이야? 여기 식당이 아니야? 응 그래서 외에 먹을거에요 아 여기는 식당이 아니구나 근데 토핑은 스스로끼리 온천 계란 온천 계란이 온센 다먹어? 온천 있어? 온천 없어 계란의 종류 반숙 온천 다먹어? 사근데? 온천물로 해야 온천 다먹어 크롭게 이거 맛있어 세련된 야 근데 이거 우리 진짜 먹을 수 있어 모르겠다 이거 우리 진짜 먹을 수 있어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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